자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요 이 빨간색 원이 이제 그거죠 가보면 이제 그 지역이지 뭐라고 하지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 전염된 지역 어 그래 전염된 지역 자 이벤트를 해서 어 레벨업을 해보 잠깐만 얼마라지 나 6만 해미 해머 스매시 기동성 규명잡기 체력강화 지진 어 있다 야 드디어 나왔어요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초..초..초피설계가 아닌데 충격파 밤바오님 어서오세요 어 정글 추투가 나왔다 프로맨님 반가워요 근데 예 경험치가 부족해요 덩굴추타 저걸 빨리빨리 일단 자 이벤트를 해서 경험치를 모으죠 딴거 몰라도 저거는 꼭 배워야돼 길가에 있네 어 아 길가에 있는게 아니구나 구석에 있죠 자 시작 3분 기술 업그레이드? 뭔가 기술을 하나 준다는건데 아 기지에 잠입하는거구나 전투가 아니라 시간에 잠이 피어야돼 시간제는 잠이피어야돼 시간제는 잠이피어야돼 자 사례님 어서오세요 그냥 그냥 잠입을수있네 아 지휘관으로 변신해야되요 어 지휘관은 어디있지 지휘관 지휘관 저 지휘관을 찾아야되요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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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뭐야 지나가서 그 순간을 섭쏘하는 순간을 못봐서 괜찮은건가 자 일단 빨리 들어가요 어 3분 내에 지금 다 없애야되는데 흡수하는 애들이 되게 많네 자 다 앞쪽을 보고있으니깐 아 저게 왜이렇게 야 가만히 안써? 아 시간이 없는데? 어 잠시만 시간이 없어졌다? 자 탱크 조종 스킬을 얻었어요 지금 한명 더 아 3... 왜 왜이렇게 많아? 4명 있었어? 자 음모의 거미줄 녀석도 있구요 자 라이플 스킬 라이플 파워가 세지고 장전량이 많아지지 한 번에 들 수 있네 누가 보고 있는거지? 아 쟤 쟤만 지나가고 오케 의심가능만 쏘고 죽여라 니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인데? 요기 안에? 여기 애들이 지키고 있잖아? 자 일단 얘를 흡수하죠 자 이쪽으로 갈 때 쟤 빨리! 아 진짜 아 누가 보고 있어요 아 쟤 얘 얘 흡수하기 엄청 넓은데? 자 박혁포 지원 해병 지휘관 흡수하면 해병 지휘관이 나처럼 생겨낸가봐 얘처럼 생겨낸 하얀색 바지와 하얀색 팔다리 그리고 예 방독면 마스크같은거 내가 해병 지휘관이인가 봐 이렇게 생겨낸가 그냥가기 잠깐만 나 레벨업 할수있나? 아 업그레이드? 덩굴 쪼트와 오케이 자 그냥가기 자 그냥가기 그 심심쇼트와 뜨거하니깐 퐁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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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하하 손이 건드렸나? 아이참 나 나가야되는데 아 저기 저기인거 같은데 자 지금 보여 야 총으로 죽이면 되요 총으로 죽이는게 가장 빠르죠 단추주머니는 어서오세요 아이참 오케이 끝 자 군 흡수 이벤트 3개 아직도 업그레이드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덩굴조토와 덩굴조토와 제조달리기도 이거 빨려야되는데 일단 축천 축척된 던지기하고 지진 어 어 자 저쪽으로 가죠 아무도 안 오지 내가 내가 그냥 보통사람 군인이 총들고다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반응을 안하는데 그냥 보통사람이 총들고 가면 반응한다 막 도망가요 나는 이제 보통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도망가지 하지만 군인이 군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반응을 안해 그냥 군인이니까 당연히 총을 갖고 있을거라 생각하고 흫 자 가자 이번엔 싸우는 이벤트 야 근데 공원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저녁인데 저녁인데 나 좀 제대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천천히 걸어도 이렇게 왜 꾸부리고 거든 왜 뛰니 총이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해요 사람들 줄때 이게 정말 편하거든 총이 군인들 상대한테 어 저기 먹을거있다 자 이거 다 경험치지언거 수영하는 모션은 없나봐요 수영을 못해요 수영하면 점프하죠 이야 이거 디자인 이거 누가한거야 이거 기어장 아니야 이거 이런거 어 놀이터같은데나 아니면 쉼터보면 있잖아 만난기관광장 뭐 이런건가 애들 여기서 뭐 왔다갔다 왔거리나 지나가나 한명만 한명 추적해볼까 한명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어 어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요 아 나 지금 손을 손에 뭐 들고 있어서 밀치질 않는구나 아 손에 뭐 들고 있으면 애들을 안 밀치네 막 그냥 막 쓸데없는 애들 막 어깨치고 막 그러죠 얘네들 여기만 왔다갔다거리는 것 같은데 여기만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애 여기 여기가 경계선이야 여기로 안나와 지금 그쵸? 여기를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만 왔다갔다거리는 그걸로 돼있나보네 고추장님 어서오세요 시작 자 활성화된 능력으로 최대한 많은 적을 사살하십시오 아마 뭐 발톱 주겠지 뭐 어으 그냥 발톱이 있어 어구 총으로 죽으면 안되나? 총이 훨씬 쉬운데 어구 총으로 죽으면 안되나? 총이 훨씬 쉬운데 워낙 범위가 커가지고 주변에 조금만 민간인들 있으면 다 죽어 자 그래도 군인만 골랐어 최대한 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죽는다 자 에너지에 올려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야 나 이거 하다가 이렇게 죽은적 호목이 종종 처음인데? 아 내가 지금 너무 약한가봐 체력도 조금밖에 없고 일단 시작하자마자 좀 잡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애 군들 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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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큰 기술 사용할때가 아니야 자 빨리 먹어 에너지가 없어 자 빨리 빨리 미양님 어서오세요 자자자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돈 밖에 안 돼? 야야야 이거에서 야야야 이거 돈 밖에 안 돼? 으응? 야야야 원래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야 은혜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내가 이걸 한 번 더 하자 아니 빌어먹을 젠장 아니 도대체 어떡해 이거 싸우는 이벤트에서 어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지? 가볍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건데 그렇지? 이렇게 나와야지 자 자 최대한 민간인은 안주고 이거요 오 야 왜왜왜이래왜이래 벌써 금이야 됐어 됐어 자 후스만해 그치 에너지 때문에 벌써 금이야 금이 생각할 필요 없지 아야야야 오오야야 에너지 에너지 그럼요 이도해야죠 예 저는 한번 하면은 끝까지 예 연속되어있는건 다하잖아요 한번에 크라시스도 예 하면은 1편부터 3까지 그냥 쭉 연달할거에요 아 야 다시하기가 아닌데 아 나 다시하겠다 야 이거 다시하지마요 금메달 어떻잖아 이벤트중지 자 금 얻었어요 야야야야 그런데 나 변해있어가지고 지금 자 일반사람은 변하고 내 총 어디갔지? 나 여기에 총 하나 떨어뜨렸었는데 총 없어졌다 자 경험치 얼마나 얻었으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 있나? 축척된 축척된 잠만 던질 수 있게 질주 지진 이거 잠만 뭐부터 해야되지? 일단 생존성부터 좀 올릴까? 체력 강화 체력이 지금 너무 쪼끔이야 어 여기 또 있네 아니에요 어제부터 했어요 어제부터 어 경찰차다 어이 안녕하세요 어이 예 입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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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어이 나 경찰차 좀 타고싶은데 폴리스라고 적혀있고 나오라니까? 아이씨 아이씨 이이씨 나오라구 이 자식아 나와 흠 야 나와 나와 내가 탈꺼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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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 이야이씨 나와 아유 야 끝까지 안나오네 저거 이야아 야 나오 나오라구 이씨 야 아이씨 야 어 나왔다 야 이거 다 뒤집어 내가 타야돼 야 이거 다 뒤집어 야 이거 다 뒤집어 뭐지 야 아오 터졌어 에이 터졌어 터졌어 야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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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내가 아는 척 무슨 일 있었어요? 야 총이 되게 많네 아우 자 저기에요 이게 경험치를 이게 보니까 돈이죠 돈 경험치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거니까 경험치를 얻는게 전투에선 많이 안주고 이 이벤트에서 많이 줘서 할 수 밖에 없게 돼있어요 어린애님 어서오세요 뭐 해야죠 모든 능력을 보기 보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능력을 봐야죠 오오 오 뭐야 뭐야 자 피하구요 오오오 오오 오우 피하게 피한데 진짜 피하구요 막무가님으로 막쳐 오오야오오 오오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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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면 점수가 들려나? 자 에너지 볼까요? 자 얘네들은 자 초터 쓰면은 피는 닳아도 제가 점수를 얻을 수 있나 해서 예 점수 못 얻는군요 먹어도 안되고 이걸로만 죽여야돼 초터 쓰면 안되는구나 어어어 지금 얘를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오케이 몇점 몇점 맞아야되지? 동밖에 안되는거같은데? 몇점 몇점 80마로 노릇 80마리 죽여야돼? 펜할수 아..나 그걸로 죽여야된다 아 알았다 알았다 기억났다 기억났다 이것 또 방법있어 그냥 막하면 안되 기억났어 기억났어 자아 자아 아유 왜이렇게 못피해 자아 아유 뭐야되는데 왜이렇게 한번에 터지지? 아 됐다 됐다 됐어요 내가 해골을 찾았잖아 다른애랑 얘만 죽이면 돼 이걸로 또 어딨어 다른애랑 신경쓰지마 야 근데 왜이렇게 안죽냐 동밖에 안돼 왜이렇게 아아아아 딱한번만 더해보자 딱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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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동은좀 그렇잖아 아 은까진 최소한해야지 아 야 니네들 죽여도 아 일반애들 죽여도 되지않나 얘네들 맞아맞아 얘네들 맞아맞아 얘네들 죽여도 참 그거 되지? 꼭 얘네들 아맞아맞아 그래서 맞어 그걸다 얘네들 일반애들있죠 얘네들 넘치고 치고 넘치는 애들 맞아 이렇게 시간 맞아맞아 이렇게 됐어야돼 맞아맞아 오 맞아맞아 오 기억났어 그렇지 그렇지 오 피하고 피하고 얘네들 많잖아 얘네들 마련애들 금 벌써 금이예요 하하 얘네들 죽이는게 아니야 자아 좋아요 금 야 이거 16,000포인트에요 경험치 마냥 어디갔죠 야 간다 타이런트님 어서오세요 어 어 업그레이드 아 많이 해야되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지금 너무 많아 할게 많아가지고 헤이피스트 그 그 지진도 해야되는데 축척정지기를 일단 하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예 비켜봐 어 어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지금 보신거보다 유튜브가 화질이 더 좋아요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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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오오오?! 죄송합니다 내가 좀 바빠서 Girls 왜 차가 안다리냐? 여긴 왜 차가 안다른지? 그 hd화질 설정해놓고 보니까 괜찮던데 나만 그런건가? 어 저기 ofmm周 squ swift 좋아 천천히 가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오늘날 우리 포트 디트에게 바이스 비스 바이러스컬 웨어 뭐 어 그 거시기 저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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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야 자 다시 변하구요 총 버리고 아아 여기구나 이거 뭐하는거더라 감염체들과 동맹을 맺고 군 병력을 처리하십시오 이번에는 군인하고 싸우는거지 감염체들이 내 편이 되는거지 저거는 마이게 자 군인 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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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오 우와 야 나도 야 쏴 자 근데 내가 할 필요 없이 얘네들 너무 쎄가지고 아 너무 그 감염실들이 너무 쎄가지고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? 야 총 총 총 총이 제일 좋아 인간을 죽일 때 총이 제일 좋죠 오우야 잠깐만 이건 좀 다른데? 자 어이야이야 버려 버려 자 갈코리로 시간 내에 부셔야 되나봐 오오오 자 바꾸고 바꾸고 자 방패 방패도 활성화 시키고 수투하 인계점을 했을 때 수투하 한번 쓸 수 있죠 딱 한번 자자자자자 아 야야야 주변을 다 죽었잖아 자자자자 너 너 너 너 너 어딨어? 거기서 자 하나 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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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기 때문에 빨간색 저거 너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내가 장갑차를 되게 잘 터뜨려 하하 하하하하 장갑차를 이렇게 이렇게 터뜨려 이렇게 쉽게 터뜨려 정말 헐꾸보다 더하는데 자 뭐 지금 시간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딨어 자 장갑차만 터뜨리면 되는거 같애 장갑차가 점수 제일 많이 주는거 같은데 아까 시간을 몇 몇분에서 했어도 됐지? 자 세명 아 세세세 그 세세세포인트 2포인트 2분 30초 오우 이건 좀 쉽네요 자 꼭 자 방패 없애고 이걸 변하고 자 시민 희생자 0명 이야 내가 말하던 바로 그 포인트다 시민 희생자 0명 각 전투나 잡촌마다 저거 통계를 딱 알려주세요 시민 희생자가 0명이 나와 0명이 나와야지 자 이거 하나 나왔네 저것도 싸우는건데 업그레이드 뭐 할 수 있나 볼까 아 아직도 많이 모잘라요 자 균형잡기도 이게 좋긴 한데 자 균형잡기 하자 자 어디로 가야되지? 자 이쪽 자 이쪽 어? 잠만 여기 2명이나 있어 2명이나 있어 2명 2명 5명 16 6명 número 2명 3명 ALL 그.. 마을을 없앴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 64년에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마을은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진거 같애 음 처음부터 실험을 할 의도가 있었다는거네 근데 그게 이상하게 돼서 그 마을을 예.. 그 뭐 이렇게 없앤거겠죠 자 일반 시민으로 변하면 안되는데 어.. 당신 좀 아프십니까 여기 되게 아프신거 같은데 금발머리 미녀 금발머리 미녀 금발머리 미녀 어.. 잠깐.. 나랑 같이 어.. 산책이나 저랑.. 저랑 같이 산책이나 갑시다! 아이.. 얘가 아닌데 왜 이상하게 잡았어! 그 몸을 잠깐 밀리죠 이야.. 아.. 어.. 근데 달리는건 그.. 모션이 똑같은가지구 소리도 똑같은거 누구로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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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할 수 있는거야 얼마나 끔찍해 얼마나 끔찍해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..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나요 아 그런가? 자아가 없는거야 정말 끔찍할거 같은데 이렇게 자 이쪽에 이건 뭐지? 일단 해보아야겠죠? 이게 마지막.. 이벤트데 아우 아우 탱크! 아니 장갑차 설마 뭐.. 뭘 죽이는거지? 감염체들? 감염체들? 감염체들 죽이는거면 예.. 지금 따라오는 애들 죽일 필요가 없어 얘네들.. 이.. 얘네들 죽이면 돼 얘네들.. 차고 넘치는 애들.. 오우야야야야 나 이거 쓰러진다 쓰러진다 아유야야야 아유 못간다 못간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계속 나오겠지 애들.. 아유 차가 너무 많은데?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유 이거.. 차가 너무 많아 어 저기가 애들이 많네 자 동해에요 그래도 자 동해에요 그래도 야 근데 에너지가 없다 나 죽.. 나 죽겠다 죽겠어 잘가야겠다 내가 죽겠다 오우야야야야야야 무슨두지 이게 죽지않는게 관건인데? 시간은 나고 점수를 보면은 금까지는 예..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지않는게 관건 에너지가 없어 저 죽으면 안돼요 자자자 시간 다 됐어 13초만 버티면 돼 야 이번에 금 되게 많이 짰는데 야 이번에 금 되게 많이 짰는데 야 난 이동하는거 말고는 웬만한 금이야 이동하는게 제일 어려워 자아 완료 금 야 내려봐 야 내려봐 야 시민의 해상자 어 한명 있네 어? 어쩌다가 한명 죽이지? 야 내려봐 자 이벤트 아 뭐야 메인이벤트 하러가지 여기만 이불로 막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거니고 있죠 이렇게 감염된 것처럼 아픈 사람이 점점 늘어나 나중에 나중에 이 시민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시민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다 없어져 다 없어여 하 다 없어여 다 없어여 조금만 흠 올라가서 군인 한명 원래 그거야 될 것 같은데 군대? 군인 없나? 저 하얀점이 군인 아닌가? 경찰인가? 여기 누구 있는데? 하얀점이 있는데? 경찰인가? 아이, 군인 한명 훔쳐야되는데 일단 가죠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도시 풍경이 도시 풍경이 아니지 또 한 번 더 최대한 빨리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? 거의 자동차보다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 여기도 음모의 검진이 있다 놓치고 하면 안 되죠 벽 잘 타는 사람 모인 벽 얘네들 젠텍에서 고용한 뭐 그거 아닌가 용병들 아닌가? 아 진짜 질주하는거 보면은 지금 이게 1단계밖에 업그레이드 안한건데 파쿠마끈하죠 근데 맨 미션이 뭐였더라? 아아 아아 얘가 자기 전 여자친구였나 그랬었죠? 그 전염의 원인을 지금 찾은거 같아요 여기가 무슨 일이야 이게 바로 시작이야 쯧 유전물질을 수집하십쇼 감염된 굽소탑으로 가서 잠깐 보였는데 아 저기있다 주인공이요? 대머리 아니에요 워서 단지 그 후드 티에 가죽 자켓 입고있는거잖아 예 다크진에 다크진에 와이셔츠 카라 높은 와이셔츠 있죠 저를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거에 어 후드티 어 하나 있구요 그 위에 가죽 자켓 후드가 약간 어 깊은 후드 이죠 웬만하면 소화하기 힘든 흠 나 업그레이드 뭐 할거있나? 할수있나? 프랑킹 부스트 질주 달리기 지진 자 스맥다운 이렇게 전졌어요 후드죠 감염대 급수탑 자 저걸 빨리 부숴야된데요 빨리 부실려면 자 이거랑 자 방패 자 부셨어요 자 유전물질 어디지? 어디지? 감염대 급수탑부터? 저기있다 저거가 보다 어 이거 아닌가? 이거? 감염대 급수탑 어디있어? 아 저기있다 자 무기 바꾸고요 자 무기 바꾸고요 자 노란색 유전물질인데 자 하나 더 적당한때 봐서 투투 한번 쓰자 자 제 유전물질 노란색 노란색 오케이 금방금방 부시니까 어디어디 이건거같은데 어디지? 어디있지? 여기있나? 아 이거다 이거다 자 유전물질 조금만 더 모으면 돼요 어 다 모았어 자 도망가도록 하지 도망가도록 하지 이걸 분석해 낸다는거 같은데 어 뭐야? 이거 쟤들 그냥 하이브잖아 하이브 유전물질 모아야 된다고? 자 방패 이게 저 방패가 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실드라고 생각하면 되지 프로토토 아 프로토토 아니 아니 프로토토래 하하하하 프로토스의 실드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이게 달고 에너지가 달기 시작하죠 저게 깨지면 자자자 일부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방패 들고 예 노란색만 있는거 자 먹어요 그냥 어어어 어어 어ounty쟝 잘 피하고요 어어 아따 참 왜 이렇게 많이 부느냐 그냥 무전이 오오오오오오오 방패 깨졌다 실드 깨졌어 실드 깨졌어 실드 깨지면은 저기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 생각될 때까지 이야 피하고요 시간을 끄면 안되는구나 사위보가 부서져서 애들이 하이브를 부수니까 자 하이브가 유전빌지로 계속 내놓는데 자 방패 재생했구요 피해 피해 오오오오 미사일만 잘피으면 돼 아유씨 깨졌어 방패 미사일 맞아가지고 자 이제 잘피해야되요 자 좌우로 배씨 자 이제 잘피 미사일만 잘피하면 돼 아이 귀찮은 자식들 으으으으 캐슨 다 정리됐겠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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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도 재승되고 자 거의 다 모았어 거의 다 모았어 x2 자 거의 다 모았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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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자 힘을 내라 오 미션 알려 야 도망가자 시민의 해상자는 하나도 없을걸? 아 뭐 뭐야 어떻게 235명이나? 여기도 일반 일반 시민이 있었나? 어 뭐야 x3 자 도망가 도망가 자 헬리콥터가 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야 야 참 날라차기로 플러스 표시 있자 나 도망가야 되는데 헬리콥터한테 도망가기는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죠 좋아요 어 보너스가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건 간단한거니까 이거 하나하고 메인 미션 바로 가도록 하자 잠시만요